안녕하세요 딱딱쉐입니다 오늘은 제가 김치와 밥이 먹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보쌈김치고 이거는 그냥 윈쌀밥 또는 완전 깨끗이 찢었어요 김치 제가 일반 김치보다 아삭아삭한 걸 진짜 좋아하는데 꼬들꼬들한 밥이랑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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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맛이 되게 맛있다 꼬츄리 꼬챠스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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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매워요 고춧가루 진짜 삭삭해요 고춧가루 소금 역시 김치는 손맛 김치에 돌돌 말아주세요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같이 먹었는데 딱 적당해요 너무 든든하게 먹은 것 같아요 진짜 집밥 같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